헬리콥터 할 때 헬자 셀 맑은 셀이 판다 헬기 판다 헬기 판다 헬기 판다 어우 진짜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로부터 하는 베로초리 질러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질러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입니다 질러지라는 거는 시즈탱크 뒤에 시즈탱크 시즈탱크에 입고 여기 드라블이 있고 아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자면 시즈철에서 8천만 원 정도 예? 예 애니몰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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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애니몰로TV의 테드 테드 테드입니다 실내에서 촬영해서 울릴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언더워터 시리즈 컨텐츠인데요 언더워터를 저희가 뭘로 하죠? 수중이 수중이의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곳이라 그래야 되나요? 재생 네 헬셀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중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드론이 나왔다고 해서 언박싱을 하러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가시죠 예 보시죠 와우 헬셋이라는 곳인데 저희 수중이 총판을 하는 곳입니다 아아 한번 들어갈까요? 전화를 왜 해요? 여기 눌러야 돼요 네 대단하다 눌러야지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 들었는데 똑똑하면 왜 하십니까? 그냥요 액션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가보시면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헬셀의 대표회사 장성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헬셀의 영업팀을 총괄하고 있는 전병석 팀장입니다. 저희 뭐 다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증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증이가 태어나게 됐는지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헬셀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드론이라는 게 2006년부터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헬코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헬기 용도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DJI라는 주급의 가장 큰 드론 기업 전세계 70%에 시장 장량을 갖고 있는 DJI가 저희 파트너가 되면서 그터부터 저희가 시장이 확대가 커졌죠.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뭐 드론만 할 게 아니라 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지상 또 수중 모든 걸 한번 다 해보자. 어차피 드론이라는 건 무선으로 조종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구의 행태가 땅과 물을 비교했을 때 수중이 대다수잖아요. 미지색이 되게 많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장성이 너무 클 거다.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치를 막 하고 또 미국의 또 CDS나 이런 방문을 가서 찾다 보니 정말 훌륭한 제품이 있었어요. 같은 옷을 입고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잘 돼서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헬셀이 국내 총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헬셀 이름이 혹시 왜 헬셀이죠? 헬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헬셀. 헬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또 잘못 쓰인 때는 헬? 아 지옥을 파란다. 아 진짜 그렇게 쓰인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오라고. 안티하게 막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고 막 기분이 없다 그러면은. 발음 좀 굉장히 심플하게 진 거예요. 왜냐? 저희가 최초에 헬리콥터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헬리콥터 할 때 헬자. 셀. 말 그대로 셀이 판다. 헬기 판다. 헬기 판다. 헬기 판다. 헬기 판다. 어 진짜 생각해 보면 엄청 쉽네. 예. 근데 뭐 남들은 뭐 그거에 유럽 스타일 같다 뭐 여러 가지. 그게 또 많이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게 마크가 헬기 프로필러군요. 예 봤습니다. 디엠토필러 같이. 예. 예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서 네. 이렇게. 이게 중심에 있는 저희 마크의 심볼입니다. 이렇게. 이게 스테빌라이저라 그러는데 요거를 형성화한 거예요. 저희 동그란 마크 보면 요거에 딱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과거 헬기에는 이 헬기 하시는 분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소개 마치고. 자 이제 팀장님과 함께 본사 한번 건물 한번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릿. 예. 같이 돌아오세요. 드론 회사답게. 그렇죠. 네. 좀 진적하네요.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드론 인류 쪽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 브랜드가 있어요. 헬셀에서 직접 그 제조해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랍도 하면은. 외롭죠. 질럿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질럿이요. 예. 이거 브랜드입니다. 질럿이라는 거는 제품명이에요. 드라구 맞으세요? 드라구는. 색은 거 이거. 이거 드라구인 것 같아요. 요게 드론같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질럿이라는 게 이제 제품의 이제 어떤 브랜드 명이고. 그리고 요런 이제 뭐 그 무더튼 작은 드론 뭐 이런 뭐 질럿 Q 뭐 이런 이런 제품들. 이게 자사 제품들이죠. 요거와 이런 질럿. 질럿이라는 이제 명칭이 들어가 있는 제품. cg탱크 뒤에 cg탱크. cg탱크. cg탱크 있고 여기 드라구는 있고. 얘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있고. 유탄인가? 오 괜찮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dji제품.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자사. 자사제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와요. 이거요? 이유는요? 수중 드론인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사실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비싼거죠? 예. 비싸보이지 않습니까? 비싸보이지. 요거는 상세하게 좀 이따 한번 언박싱 하면서 좀 더. 이걸 언박싱 한다고? 아니 아니 이건 언박싱 하지 않고요.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업그레이드. 그리고 일단 프로필러 자체가. 응. 일단 기본적으로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글라디우스 미니가 몇 개죠? 네 개요. 네 개. 두 배네요. 기체 크기는 비슷한데. 땡. 네 개 아닌가요? 다섯 개입니다. 아 맞아. 주말이 될 거야. 다섯 개고 여덟 개다. 기체 크기는 똑같은데. 네. 아니 기체 크기도 달라요. 네. 다 통 자체가 달라요. 네 다르죠. 이제 이런 거 이제 무게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 이 무게. 무게감이.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조금 더.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와. 무게감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들어볼까 진짜? 네. 여기 잡아도 돼요? 어 네 선생님. 여기 잡아도 돼요? 오. 이거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이게 이제 한 300만 원대. 3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그렇죠. 거의 무름대고. 이제 기존에는 차이점이 뭐 있었냐면. 글라디우스 미니를 많이 쓰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뒤에가 뭔가 허전하죠? 네. 이게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글라디우스 이런 미니 제품 같은. 오늘 이것도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이게 이제 상업용보다는. 약간 이제 레저 활동이라든. 레저용으로 좀 이제 적합하다 보니까. 배터리는 사실 이제 내장. 이 캐벤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산업용으로 하게 되면은. 산업용은 뭔가 뭔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터리를 갈 수 있게끔. 교환식으로. 이제. 즉각해서. 그렇죠. 갑자기 질문이 있어요. 그 산업용은 보통 어떤 용도가 많이 의외가 들어오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외랑 좀 틀리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수색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체 검사. 선체라고 하면 이제 뭐 배 밑부분이나 하고. 이런 것들 많이 검사를 하고.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양식장이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해외보다는 조금 이제. 수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시장이.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도 해외에서는 굉장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순위가 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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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는 양식업과 선체 검사를 하기 위한. 최고의 내용은. 뭔가 목적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는. 최고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양치장 같이 갈 기회가 있을까요? 해남인데.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딸끝만. 알겠습니다. 딸끝까지 가보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수중이 그 모델이고요. 네. 요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국내 최초로 언박싱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어. 한번 뜯어봐야죠. 단구로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왜냐면. 도착하자마자 저희한테 언박싱하는 거예요. 아. 국내 최초 공개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박스채 지금 저희가 언박싱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왜 들고 다니세요? 좀 이따 비교하려고요. 아 오케이. 네. 와 이건 뭐지? 이거는 뭐지? 어마어마하죠 장비가. 조종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맞습니다. 요건 또 오렌지색이네요. 같은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M2 프로네요. 아. 저건 그냥 M2 버거예요. 네. 이게 조금. 조금 드라곤에서 진화한. 조금 더 옵션이.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부수적인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네. 네.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자세한 제품 설명보다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조종기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 거치하고 촬영하는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장비 딱 들고. 그래서 이 장비에. 모든 그. 조종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트롤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겠다. 네. 구수적인 게 들어가 있고.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조종. 버튼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스로틀이. 이게 뭐냐면. 이제 추후에 공개된. 이제. 이. 이. 장비를 좀 더 멀리.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바다에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면 이제. 요런. 지상에서 하잖아요. 지상에서 거리는. 최대가. 400m까지. 400m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 배를. 언더워터 버튼을 이용해서. 뚫고. 얘를 갑니다. 아. 아. 그래서 거기서. 투하를 해서. 반경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언더워터 거. 배랑.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추후에는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 추후 공개. 네. 추후 공개될 예정이고. 아마 그게 좀. 조만간 빠르실 것 같아요. 아니. 테드. 우리도 이런 걸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죠. 요거가 한. 요것도 거의 한. 200만 후반대에서. 300만 원대. 보시면 돼요. 요거 전체. 딱. 이 테이블에 올라가져 있는. 요걸 딱. 풀셋으로 하면. 요거를.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예. 800이 아니라요. 예. 800이 아니라요. 8000만 원 정도. 왜냐면. 차 한 대를 사죠. 8000이면. 차 한 대가 아니라. 제네시스입니다. 우와. 예. 여기 이제 빠져 있는 이유가. 여긴 이제. 좀 달리진 않지만. 소나 센서. 소나 센서가. 이 전체 금액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소나 센서가 뭐예요. 예. 소나 센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바다라는 게. 그. 탁도를 얘기하죠. 탁도. 탁도를 얘기하는데. 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동해. 남해. 깨끗합니다. 하지만. 서해라던지. 탁도가 안 좋은 데에서는. 내가. 아무리 육안으로. 카메라를 본들. 앞에 방향이나.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나 센서를 이용해서. 깊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앞에 전방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볼수할 수 있는. 이거는. 저희가 쓸 게 아니라. 연구소 이런데서 써야 되죠. 네. 이거는 저희 용도가 아니에요. 자. 어. 이제는. 어. 저희 수중이의.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름 이제 수영이라고 하실거에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표적으로 불편했던거 뭐에요. 저는 이제. 딱 하나 말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이거 손 끊어질까봐. 여기 감았던거. 그쵸 그쵸. 여기. 여기. 여기에 이 커넥션이 좀. 데미지가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끌어올리고 이랬으면.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여기에 걸어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뱅글뱅글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약간 불편했는데. 그게 과연 개선됐는지. 한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될게 있나? 한번 봐야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진짜 궁금하긴 한데. 저희 형이 어딨나요? 아. 네. 형? 신중이 형. 오. 뭐에요? 아니 진짜. 따끈따끈한거죠. 다 숨겨놨는데. 요거는 이제. 어. 바로 현장에서. 중국에서 날라온. 따끈따끈한. 아예 뜯지도 않는. 본사에서 날라온거. 그렇죠. 본사에서. 이게 언제 날라온거에요? 요게. 엊그제. 엊그제 날라왔어요. 저희를 위한거에요? 그렇죠. 저희가 손도 안대고. 여기 보관장소 좀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를 위한거에요. 저희도 사실.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국내집 한대 아니야. 그렇죠. 국내집 한대죠. 감사합니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맞습니다. 이런 영광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아. 우와. 우와. 후덜덜. 일단 많이 달라졌는데. 죽어졌다. 이게 폭이. 이게. 일단 계속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애니몰로우TV. kkkkkk. kkkk. 아멘